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7년 10월 학평 나형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수열 AN에 대하여 아, 요런 시그마가 하나 나왔어요. 근데 갑자기, 잘 봐, 여기선 그냥 시그마 AK였는데 시그마 AEN 플러스 1을 구하래 N이 아니라 EN 플러스 1 한마디로 홀수 번째만 물어봤잖아요.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토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겠어? AEN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겠죠? 자,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수열 파트가 응용된 꼴로 나온 게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. 자, 첫 번째 단계예요.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? A의 EN 플러스 1을 찾아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AN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. 안 그래요? 그럼 우리 얘를 보자고. 자, 시그마, 어? 시그마 AK가 나왔어. K는 1부터 어디까지? N까지. 그럼 얘의 뜻이 뭐예요? 얘의 뜻. 얘의 뜻은요,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잖아. 뭐랑 똑같은 거야? SN이랑 똑같은 거죠, SN이랑. 그럼 우리 많이 연습했었다고. 뭐? 합을 토대로 뭐를 만드는 걸? 첫 일반항을 만드는 걸 우리가 찾아줬었다고. 어떻게? AN이라는 녀석은 N 번째까지 항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? N 마이너스 1 번째. 그 직전까지의 항의 합을 빼는 거지. 뭐라고? 얘를 놓고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다 더한 거에서 아홉 번째까지 더한 거를 날려버리면 열 번째만 남잖아요. N 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그 전 단계까지 더한 걸 날려버리면 N 번째만 남을 거라고. 단,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죠. 첫 번째 항은 따로 했어야 됐다고. 왜? 여기 1 대입하면 S0 있어? 없어? 없죠. 맞아요? 그래서 우리 이거 조건 기억하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. 첫 번째 항부터 찾을게요. 첫 번째 항 A1이라는 건요. 찾는 방법은 S1이랑 비교하는 거죠. 우리 이제 얘를 시그마로 안 볼 거야. S로 볼 겁니다. SN으로. 그럼 SN을 다시 써줄게. 여기 어디 있을까? 여기 있을까? SN은 로그 2의 N제곱 플러스 N이었죠?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니까 얼마나 돼요? 로그 2의 2가 됐어.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? 첫 번째 항은 뭐라고요? 1이라고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봅시다. 자, 두 번째는 뭐야?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을 찾는 게 되겠죠? 얘는 어떻게 찾는다고? AN은. N 번째까지 항의 합에서 그 전 번째 N 마이너스 1 번째까지 항의 합을 빼줄 거라고. SN은 로그 2의 N제곱 플러스 N이었고요. 마이너스. SN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? 로그 2의. 아, 대입하기 어때? 힘들어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놨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. 이게 센스거든. 수학을 풀 때.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을 하는 게. 그럼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한결 편하죠? 그럼 N 마이너스 1 되고 N이 되니까 N, N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. 그럼 잘 봐요. 로그. 밑 갖고 빼기지. 그럼 얘 뭘로 변해? 분수로 변하잖아. 나누기로 로그 2에 얘가 분모로 올 거고. 얘가 어디에? 분 자로 들어오겠죠. 됐습니까? 그럼 샹샹 날라가죠. 그럼 얘는 결과로 뭐가 돼? 로그 2에 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자, 여기에는 1을 대입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한계의 식으로 나타낼 수 없을 거고. 얘랑. 그리고 첫 번째 항은 1이라는 것까지 찾아놓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면요.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고 돼 있어? A에. A에 2N 플러스 1이죠. 2N 플러스 1. 그럼 잘 봐. 여기에 1 대입하면 얼마니? 3이야. 우리가 첫 번째 항일 때만 뺀 거였잖아. 그치? 홀수를 뜻하는데 1 대입하면 세 번째 항 붙어라고.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항은 신경 쓸 필요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없었어요. 그럼 우리가 구한 A에 2N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그냥 나와버리는 게 되겠죠. 그래서 로그 2에 2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니까 2N이 될 거고요. 분모가. 2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2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. 그럼 얘 2 전설의 하트 공식 보여요? 보여요. 2로 약분이 되니까요. 로그 2에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. 자, 문제 풉시다. 시그마. N은 1부터 15번째까지 A에 2N 플러스 1을 구하래요. 잘 봐. 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그마가 등장을 했잖아요. 얘는 뭐가 될 거라고? 곱하기가 될 거라고 진수끼리 해. 이건 상상이 돼야 돼. 그냥 머릿속으로. 자연스럽게.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. 로그 2에 1 대입하니까 1분의 2라고 쓸게요. 더하기. 로그 2에 2분의 3이 될 거고. 짠짠짠.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로 뜬다. 로그 2에 15니까 15분의 16이 될 거라고. 사실 이 과정 쓰시면 안 됩니다. 바로 가셔야 돼. 밑이 같고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뭘로 변하고요. 곱으로 변할 거고. 로그 2에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보여요? 보여. 세 번째는 뭐겠어? 3분의 4 보이시죠? 어떤 규칙이야? 이렇게 샹샹 계속 약분 되겠어요? 계속 약분이 될 거라고. 그럼 맨 마지막 15분의 16이 나왔을 거고 얘도 뭐 했을 거야? 지워졌겠죠. 끝났네요.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는 뭐예요? 로그 2에 16이 될 거고요. 16은 2에 몇 승? 4승이니까 정답은 4가 튀어나오겠네요. 그러니까 지금 수혈의 핫파트랑 로그 계산을요. 짬뽕 시켜놨어요. 짬뽕 시켜놨고 중요한 거는 일단 일반항 찾는 거는 수혈 공부하면서 많이 사셨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시그마와 로그가 엮여서 등장했을 때 시그마와 로그가 엮여서 등장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진수끼리의 곱이 될 거다. 내가 지금 여기에 쓴 이 첫 번째 과정은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.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두 번째 식으로 넘어오셔야 된다고요. 얘는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. 할 수 있겠죠. 정답은 얼마예요?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